음식물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사랑하는 연인들도 그렇고 함께 몸을 섞고 살아온 부부도 헤어질 때가 되면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친구와의 인간관계도 그만 정리해야 될 때가 되면 징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분명 있다. 오늘은 친구들과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분명히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도 관계에 연연한다면 더 큰 상처만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놓고서는 어떻게 지냈냐는 물음에는 건성건성 대답하고 친구의 근황은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는 친구가 전화를 한 거 보면 급해도 아주 단단히 급한 것이다.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는 친구로서 마땅히 해줘야 하는 일이지만 자기 아쉬울 때만 전화를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다 보니 이젠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얘가 나를 도우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 마음이 편치 않다. 미안한데 이렇게 시작하는 전화는 이제는 그만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입만 갖고 나온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쓰는 법이다. 그러니 입만 갖고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친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 사고, 밥 사는 자동 현금 지급기 정도 아니면 그냥 쉽게 늘상 얻어먹어도 되는 호구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들이 너그럽게 친구에게 밥 사는 것이 취미고 즐거움이라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둘 사이가 정말 친구는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평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서는 돈을 쓰면서도 유독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 번째, 선교 활동을 한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친구하면 그것만큼 피곤한 것도 없다. 진실한 믿음을 넘어 맹신의 정도까지 이르러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을 자기 믿음의 잣대로 풀어내고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죽어도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협박까지 해댄다. 아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만큼 제발 선하게 교양있게 행동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종교 얘기를 하는지 창피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친구 만나 우정을 나누기보다 입에 발린 선교 활동을 한다면 이제 그만 만나도 된다. 네 번째, 힘든 얘기만 한다. 요즘 참 힘들지 않고 우울하지 않는 사람 하나 없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힘든 것처럼 만날 때마다 자기 힘든 얘기, 우울한 얘기, 슬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도와주고 싶어 해결책을 얘기해주면 그건 또 듣지 않는다. 자기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줄줄이 된다. 그러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왜 힘들다는 얘기는 그렇게 주구장창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관심받고 위안받고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늘상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 속은 손톱만큼도 이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주 이기적이기까지 한다. 만나면 늘 듣는 그 슬픈 얘기가 오늘따라 유독 더 우리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느껴진다면 그 친구는 그만 만나도 된다. 우울은 전염돼서 우리까지 우울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니... 다섯 번째, 만났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왜 그런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나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밍밍하고 아주 지겹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이다. 친구들로부터 유통기한이 만료되었음을 통보받고 싶지 않다면 우리들도 정체되어 있지 말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관계에 녹이 슬기 마련이고 이끼끼고 그러다 끝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끝이 난 관계에 연연해서 놓지 않고 있으면 인생만 고통스러워진다. 떠날 사람 떠나보내야 새 사람이 찾아드는 법이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한 관계만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